자, 최진이 서둘면 안돼요 네 네 자, 이정화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최진이도 회전을 많이 놓고 있어요 나갑니다 자, 최진이 포인트로 전환 다시 앞에 짧게 떨고 놓습니다 나갑니다 이정화를 또 예측을 또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황진화가 저쪽에서는 에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거죠 그렇죠 체분하게 랠리를 두 선수가 이어갑니다 자, 이정화가 포인트를 몇 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진의 서브 투 올 아 걸립니다 최진이 한 포인트 다시 앞섭니다 최진이 체분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걸리네요 말씀해주셨던 그 네번째 포인트 때 공격 두번 하면서 상대 리듬을 뺏었잖아요 네 서브 지금 최진이 최진이 공격 탈 도전 눈에 네번째 포인트 공격 다 людей 안전하게 지금 그러한 넘겨 주는 그런 작전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 그래도 정아의 역습이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깐 흔들린 5대6 자 여차하면 돌아서겠다는 자세 이장환입니다 아 자 서브 득점 긴 서비스를 구사했거든요 거기서 이장환 선수의 리듬이 깨졌어요 자 지금도요 석점 뒤져있는 이정허 아 깎아봤습니다 저 선수가 또 공격할 때는 또 당차게 들어가는 선수인데요 자 이번엔 네트 걸렸습니다 네트 걸리면서 자 그런 느낌을 이정허 선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이정허 저거 보세요 강하지는 않지만 네 수비선수 직장에서 저기 굉장히 힘든거에요 자 지금 수비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최지인이에요 네 앞뒤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합니다 수비선수와 상당히 좋은 경기를 최지인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게임도 2대0 변화를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 포핸드탑 스핀 깎구요 짧게 나갑니다 이번에 네 아 서브득점 붙어있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왜냐면 최지인 선수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붙어있어 네 서브 이어갑니다 자 최지인이 끝내고 싶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범실이 나오는거에요 예 자 서브득점 자 최지인이 강력 처절을 좀 하고 있구요 아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저는 행운이 왔을때 이런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잠화 선수는 그렇습니다 아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이잠화 이잠화 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아 걸리는군요 2점 차 7대 5 쫓아가는 이잠화인데요 도망가 최지인이 먼저 포핸드 계속 깎고 있습니다 네디가 이어지는데요 결정골 결정골 이제 노리기 시작하나요 짧게 상당히 신중한 두 선수입니다 네 네트 맞어도 레니는 이어지고 있구요 자 포핸드 아 성공합니다 첫매치에서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청명골을 졸업한 최지인 선수입니다 자 반격 성공 머블러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갖고 온다라면 본인 또 서브걸이잖아요 그렇죠 아 나가는군요 감아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시죠 네네네 네 하단에서 하면 들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뻔하죠 그렇죠 며칠 퍼 । । । । 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